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용어 해설과 관련된 얘기가 우리가 배우고 있죠. 우리가 용어를 왜 배워야 된다고 했는지 기억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제가 틀리면 전제가 잘못되면 생각을 당연히 잘못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어가 정확하게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올바른 개념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생각이 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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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에 대한 개념이 묶여서 모든 생각이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사고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용어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자 우리가 이 용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름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특히 이제 구약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름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바르게 이해해야지 우리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출애급기 3장에서 나오게 되죠.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광야생활을 하죠. 광야생활 가운데에 떨개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가 본문 한번 읽어드리면 이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근데 I am who I am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게시하셨냐면 I am이라고도 게시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는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나는 현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기억에 전설따라 삼천리처럼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미래에 막연하게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하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와닿나요? 하나님하게 되면 내 삶 속에 어 그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셔. 나는 하나님과 현재 이렇게 동행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시지. 과거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시지. 뭐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시겠지 뭐. 굉장히 피상적이죠. 근데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나 여우와 하나님은 그런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 대할 때 피상적이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 대할 때 여러분들의 가족 대할 때 어때요? 친구 대할 때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재적이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구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다. 우리 아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알게 됐어요. 라고 했을 때 머리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과 진짜 인격적 교제를 하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예수 믿고 우리가 더 지혜로워졌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더 담대해졌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됐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품기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정보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과 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서 그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다는건가える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locut화의 속 CTRLR.